아 비 사람 잘 상가죠 바로 보자 살 거야 이소 먹자 죽어도 돼 야스에 밖에 나 빅크플레이 할거니까 형거 나이스 오빠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싸.. 싸 아직 한번도 못해봤어 형거 나 꽃만 봐도 형거 나이스 오예 최 최 야 나도 다할 수 있어 어 형 네 삐스나 삐스나 와 형은 스팸 대박 달방 포카나 자 지금 사업 수원이에요 마리아나 불쌍했어 내가 왔겠다 다시 아 마리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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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아나 아리아나 있는데 앵글 하나 앵글 하나 앵글 하나 뭐지 아 바셔도 되겠는데 그 입이었나 포가운 안 같은데 내가 멋진 철새 해보도 오겠지 뭐 낚시할거야 아 아 아 아 아 저걸 미싸다 뭐야 쟤 못 올라가 아 쏘리 쏘리 괜히 패중했어 아니 내가 패중을 잘 못 듣는거야 아니 쟤가 멈춰서 먼저 체크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가까이 데려 보는데 갑자기 밟기도 하고 그냥 문 닫고 그래서 미쳤어 대신 앵글 앵글 아 나 방금 방금 남네 오 정빵 아 롯바 나 아 라이프 보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저거 다 바뀌었어 와 저거 다 바뀌었어 와 저거 다 바뀌었어 아 나 나 자주 형이 세게 옥몸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난다 진짜 나 판트도 못 먹었음 아...저나 깝진다 쟤 격자 크리아지네 달방 아니면 격자 달방 격자 싸우는데 격자 둘 두 명이였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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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올라간거 아니야? 말이 올라간거 같은데 나끄럽잖아 또 정해진다 빨리 빨리 추먹을려고 또 정해진다 둘이 계속 돌아다니는거 아니야? 쳐주려고 백창이야 백창 대박이다 미세스 죽는다 죽는다 귀에 섰구나 귀에 섰구나 귀에 섰구나 자 이제 바쁘다 못 들었는데 나이도 있을게 쟤 존 낫배 의식에서 저걸 못잡아 와... 쟤 라이프 줘봐 아...진짜 어려 없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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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쟤가... 아...저걸 복잡아 진짜 아...참... 아... 나 혹 백업 좀 해주고 나 계속 뛰지마 망고베리 파인애플 티미 뭐래 대방 끌 아... 아... 무언가 아... 누군도 키러 먹고 싶은데 사기 아니... 아이고 30... 죽어 놓았네 나 이번엔 나도 더울거야 나 열심히 더울거니 나 이거 그때 어떤 형한테 배웠어 아 그래 제가 병신이라서 해차 안아올 수도 있어 약간 도박이지 뭐 아 없잖아 아 해차만 해차 날려온거 아니겠지 아 어차피 오시죠 아 해차건 나오셨어